오늘 지방 지금 제거하러 오신 거죠? 어 그렇죠 가자! 야, 너도 할 수 있어 어우, 죽겠는데 왜 아 왜 저만 왔어요?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어이! 어이! 어디 갔다 왔어요? 형, 전시회 축하해주러 갔다 왔어 아, 그거 아직도예요? 아니... 영춘권 배우고 왔어요? 왜 이래, 복장이 어, 왜 영춘권 배우다 온 거 같아? 맨날 반바지 입으니까 오랜만에 저 정장바지 한 번 입었어요 제일 젊게 입고 다녀요, 20대 같아요 이게 젊게 입은 거야? 제발 입 좀 입지 마! 이거 형,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진짜 만능이에요 10마다, 진짜로! 오늘 무슨 운동이에요? 10, 7, 칼로리 폭파 교실을... 네 제가 듣기로 이게 1000칼로리를 1시간에 태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줄 거야, 그럼 아니, 저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갈겠습니다 네, 그럼 아직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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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지금 제거하러 오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보니까 클라이밍이랑 굉장히 잘하시던데?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복부 지방도 좀 빠지나요? 혹시 술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죠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19번밖에 안 마시거든요 마신 다음에 다음날 그만큼 운동을 해줘요 아... 혹시 지방이 얼마큼인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아, 네 긴 바지 체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계시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 왜 이렇게 생모병사 같지? 뒷모습이 회원번호 입력하라는데요?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아, 그럼 빨리 말을 해야지 근데 운동을, 운동기에는 그래도 꽤 있던데요? 어떤 운동하세요? 러닝하고 헬스도 하고 왜냐면은 이게 마감을 하려면 체력이 안 좋고 못하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체력이 안 되잖아요 그만뒀어요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형 나왔어요? 어, 나왔어, 나왔어 아, 예 아, 그렇습니다 회원번호 핸드폰 번호 아니, 아까 뭘 들었어 아 태국도 욕구를 못 멈춰 성격하고 온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회원번호, 회원번호 입력해요 왜 이렇게 안 떼죠? 손을, 손을 잡아요, 이걸 어, 손만이가 전체적으로 그냥 보면 예 체지방은 우리 자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니까요 네, 주홍희씨가 제일 많아요 제가 제일 많다고요? 네, 체지방이 제일 많아요 골격은 말도 없이 들어가 있고 근육은 없는데 살만 쫓다 택차 넘쳐 아유 그리고 기한84님이 근육량도 적당하고 체지방도 다 적당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만 이렇게 체지방이 몰려있습니다 말년씨 같은 경우는 몸무게는 정상이에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체지방이 많은 거예요 이 점수 보이죠? 아, 점수가 있어요? 67 하하하하 60점 나와 보통은 이제 운동하는 저희 어머님들 80점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세 분이 형편없다 뭐 이런 거 오늘 조금 더 본인들의 체육이 파악을 하셨잖아요 아, 자극이 돼요 저 진짜 네 먼저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정말 먼저 쓰러지 않게 약속해서 어, 약속해 약속해 약속해? 약속?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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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자, 오늘은 마지막에 저를 만나줄 거고 일단은 제작진들이 아주 빡세게 준비했어요 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사이클을 앉았잖아요 아, 이게 뭐냐면 예 야핏 사이클이라고 너두? 나도? 예, 너두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핏 사이클이에요 함께하면 너두 핏 만들 수 있어 좀 느낌 있게 그걸 우리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다음에 야 함께하면 너두 핏 만들 수 있어 어우, 떨리네요 또 이거 야 함께하면 너두 핏을 만들 수 있어 야핏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내가 보기에 나랑 호민이하고 좀 애매해 형이 살려야 돼 아, 죽음스러운 거 같아 진짜 야, 너도 함께하면 핏 만들 수 있어 형이 살려야 돼 연주 핏 야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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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이게 앱이랑 연동이 돼서 듣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라이딩 모드로 연습을 해 보고 레이싱 모드로 한판 붙어보죠 자기가 달리고 싶은 데서 달리면 되고 낮 밤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재밌죠? 아 그 미션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자 미션 맨 추월하기 미션 맨 추월하기 눌러야지 어 어디야 어디야 아 아 아 눌러야 되는구나 할아버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미션이 들어가면서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한층 더 재밌네요 아 와 왜 이렇게 빨래요? 와 흥인형 130킬로 아 근데 그게 웅하다 왜 난 속도가 이렇게 안 나지? 기어 바꿀 수 있어요? 아 꼭 장비 탓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이거 초반에 너무 달렸더니 힘이 안 나 이거 미션을 수행하고 막 달리면은 마일리지가 쌓여요 그 마일리지를 모아가지고 진짜 커피 같은 거를 사먹을 수 있대 아마 기계값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커피 머신인데 내 땀으로 내리는 거야 네 좀 닦아요 이거를 줬다는 건요 닦으라고 준 거예요 아니 맛! 느낌이에요 형 코에 매달려 있는 거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빛 자 레이싱 들어갑니다 3 2 1 로켓 스탑 초반이 호민이 형처럼 하면 따라 잡힌다 이제 어우 기한 80 뒤에 있습니다 으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안 돼! 꼴집 싸움 치열하고만 와 역전했어 지금 400m 남았어요 저는 아니 형 기어 형 기어 처음에 조절했잖아요 약속한 짓 좀 하지마 제발 좀 오늘 기어가 어디있어 ㅋ 확실히 혼자 할 때보다 경쟁심이 생기니까 열심히 하게 되네요. 전 야핏이 제일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한 거 중에. 너두! 형두! 너두! 핏 끝!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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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선생님 한 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요가 강파하고 있는 재하라고 합니다. 아 재하 선생님! 요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가는 뭐 스트리트 파이터 디스크에 좋다고 들었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많이. 디스크에도 좋고 우리 작가님들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안 해요. 미사는 안 해요. 너도 안 하잖아 이제. 너도 안 하잖아! 아무도 안 해요. 어? 아니 안 하세요. 숨을 한 번 편안하게 쉬어 볼게요. 딱 눈을 감고 세 번만 숨 쉬어 볼게요. 세 번. 하루 중에 이렇게 눈을 감고 호흡하는 시간이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우리 요거 할 거예요. 딱 요것만. 너무 좋은 운동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딱 맞은 운동이다. 네 근데 우리 하나만. 누가 정수리의 머리카락 하나를 쭉 끌어올린다 상상하시면서 어떻게 한 개요? 요가는 상상이에요. 요가는 상상이에요. 요가는 상상이에요. 요가는 상상이에요. 요거 머리 뽑던 기억 나요? 그만해! 요가는 상상이에요. 기지개를 한번 쭉 켜볼 거예요. 양손 앞으로 위로. 살짝 졸린데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릴렉스. 이렇게 하고 가슴 한번 길게 들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좋다. 우리 요가 합시다. 엎드려 뻗쳐. 뻗쳐. 뒷꿈치 꾸욱 눌러봅니다. 아니 무슨 웃긴 얘기를 들었길래. 너도 재밌는 얘기 듣기 시작했구나. 그 친구는 웃을 일이 없었나요? 숨 쉬어요. 오케이 숨. 앉아서 자리 앉아서. 하나만 더 하실 건데. 두 다리가. 아니 저게 진짜. 한 분씩 해볼까요? 한 분씩. 머리를 쑥 집어넣고. 엉덩이를 들고. 나 흘러뜨리고. 청청청청청 걸어가서.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맞아요. 숨. 잘하셨어요. 조금만 매트 뒤쪽으로 가서. 잘한다. 엉덩이. 오케이. 어휴 됐어 이.. 발 붙이고. 천천히. 조금만 더 뒤로. 조금만. 굿. 한 발 주고. 굿. 굿. 제일 단단하네. 잘한다. 오! 하하 만나바람이 주다 신경만 오! 나마스테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탈탈 털어드릴 스피닝 강사 김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랑 기본 동작 단단하게 안무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세 분 작가님들이 안무를 직접 짜볼 수 있는 저희가요? 오늘 처음 배웠는데 오늘 이거 강사 과정이에요? 기본 동작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바운스 내려갔다가 옆으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왼쪽 이렇게 반대로 안 되네? 벌써 힘든데요 이거 송덩이 뒤로 빼고 배 집어넣고 눈은 예쁘게 뜨시고 휘번 더 간대요 하나 둘 다섯 여섯 흔들어 흔들어 오늘 잘못 온 것 같죠? 정신 차리고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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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자 앉으세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욕 나오려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욕부터 배우겠어 진짜 빨리 뭐 얘기 좀 빨리 선생님한테 방그러면 또 해야 돼 다음 노래 고향이나 주세요 고향 고향은 서울이지만 지금 수원 살고 있습니다 아 수원 네 알고 있어요 이어 나가 이어 나가 수원 어디 사세요? 저는 인계동에 있습니다 인계동 인계동 알지? 그래 너 인계동 잘 알잖아 그런 의미에서 요새 굉장히 핫한 노래 비티에스의 버터라는 노래로 아 버터 바로 같이 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 인계동 했을 때 계속 나갔어야 되는 거야 이거 원래 기본으로 다 있잖아요 고장 같은 거라고 오 나 안 보여줄 거야 버터의 포인트가 뭐냐면 손등 키스예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 시작해 왜 침을 뱉어요 손등이 연습하는 건데 어 표정이 너무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라핀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그럼.. 너..너기..너무 잘하셨는데 아론게 맞아요? 굉장히 잘하셔서 사실 지금 당장 저랑 자리를 바꿔도 바꾸면 안 돼요 실제로 보고 싶어요 그냥 저는 안 보여서 건물주고 한번 해 보는 거 같아요 자, 우리 회원님도 오늘도 신나게 스피닝 돌려볼 건데요 BTS의 버터 아시죠? 자,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 하십니다 자, 어떻게 어깨 흔들어, 어깨 흔들어 왜 이러면 돼? 이건가요? 와, 이거 아무나 보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말년을 건강하게가 원래 목요일날 업로드 됐었죠 근데 이번에 개편을 통해서 수요일 업로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수요일 업로드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좋죠? 뭐가 중요합니까? 재밌게 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수요일날 업로드되는 말년을 건강하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히트다, 히트! 대가리 박스 벗어 이마 하단이 어떻게 된다 세훈이 형 인성은 어떤 것 같다? 아, 이봐요 아멘